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의 토픽 소개하겠습니다 접착계의 능력자 넘버 2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접착계의 능력자가 누구였어요? 문법에서? 관계대명사였죠 왜 능력자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그 접속사와는 다르게 조금 더 이음새가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준다고 해서 접착계의 능력자라고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퀵 리뷰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아이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자 이 아이 뭐였어요?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는 뭐다?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해진 걸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라고 했고 요 예문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한 명 있고 He has a dog 그는 강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어 라는 문장을 그냥 접속사를 이용해서 붙였더니 요렇게 됐었죠 I have a friend and he has a dog 요렇게 됐었어요 그쵸? 여기 접속사가 그냥 요 두 문장을 단순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관계대명사는 이 접속사와 대명사가 합해진 거를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관계대명사 이용해서 말하면 I have a friend who has a dog 요렇게 조금 더 심플한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후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인 관계대명사이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왜? 관계대명사 앞에 오니까 먼저 위치에 행해진다 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자 여기까지 리뷰를 했으니 자 요 표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중요해서 꼭 외우라고 했었는데 외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관계대명사의 중요는 격에 따라서 주격, 소유격, 목적격 요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 선행사의 종류였어요 얘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동물, 사물이냐 혹은 모두를 말하는 거냐 사람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선행사가 나누어졌었죠 주격일 경우 선행사가 사람이면 어떤 대명사를 썼어요 관계대명사를 who나 that을 썼었고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 which나 that을 썼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동물, 사물 다 쓸 수 있는 거 누구였어요? that이었네요 그렇죠 자 소유격은 어땠어요? 사람일 경우 who's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는 who's나 of which를 쓰는데 of which는 우리 오늘은 배우지 않을 거야 오늘 배우지 않고 나중에 선생님이 나중에 of which를 설명해 줄게요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who's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선행사가 who's를 쓴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who's 즉 소유격은 관계대명사 that을 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목적격일 경우에는 사람이면 who, whom, that 요 세 가지를 쓸 수 있었고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which나 that을 쓸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that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다 쓸 수 있는 아이였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이 표는 이제 완벽하게 외워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관계대명사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관계대명사 사용법은 두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주격 관계대명사처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선생님이랑 함께 한번 해봐요 자 넘버 원 반복되는 명사 대명사를 찾는다 오? 똑같네? 맞아요 우리 주격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I have a brother 나는 brother 한 명이 있는데 His name is Justin 그의 이름은 Justin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선생님 보기 쉽게 딱 색깔을 칠해놨는데 자 brother하고 his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두번째 볼까요 두번째는 두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애를 지운다 였어요 자 두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애를 지우래요 누굴 지울까요? His를 지울게요 그쵸? 지웠어요 넘버 3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해라 근데 이때 뭐가 중요하다? 선행사의 종류와 지운 대명사의 격이 중요하다 자 이것도 주격하고 똑같아요 우리 스텝은 다 똑같은데 지금 지우는 대명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선행사의 종류 자 여기서 누가 선행사예요? 자 앞에 있는 얘가 선행사가 되겠죠 얘는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죠 자 얘는 사람이네요 자 그리고 지운 대명사의 격 자 얘는 격이 뭐예요? 그의 이름이니까 뭐뭐의 이건 소유격이었죠 소유격이네요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선행사가 사람인 거 뭐 있었어요? whose가 있었죠 그래서 whose를 사용을 해서 이어주면 돼요 I have a brother whose name is Justin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이고 a brother는 사람 선행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오니까 자 쉽죠? 괜찮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Jane is my friend 자 뭐예요? Jane은 나의 친구이다 그쵸? Her hobby is to sing 그녀의 취미는 노래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애 number one 반복되는 애를 찾아라 자 반복되는 애 찾아볼게요 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my friend와 her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반복되는 애를 지워라 어디서?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지워라 자 그럼 누구를 지울까요? 얘를 지우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연결만 하면 돼요 관계대명사를 골라 써서 연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관계대명사 이 표를 보고 한번 골라볼게요 누가 중요했어요? 선행사의 종류와 지운 아이의 격이 중요했어요 그쵸? 자 그럼 얘는 종류 사람, 동물, 사물 중에 어떤 거예요? 사람이죠 my friend니까 사람 딩동댕 자 지운 대명사의 격은 뭐예요? 그녀의 취미니까 그녀의 소유격이네요 딩동댕 자 그럼 한번 따라가 봅시다 누가 나오는지 who's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 지운 자리에 who's만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Jane is my friend whose hobbies to sing 이런 문장이 되었네요 자 지운 자리에 그냥 이 who's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한번 그 다음 문장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I'm looking for a girl 자 be looking for 하면 뭐예요? 찾고 있는 이런 거죠 나는 소녀 한 명을 찾고 있어 her name is June 그녀의 이름은 준이야 준 선생님을 찾고 있나봐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거 누구예요? 1번 반복되는 를 찾아라 이랬어요 a girl 그리고 누구예요? 뒤에서는 her 얘는 둘이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애를 지우래요 자 그럼 얘를 지울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선행사였죠 선행사의 종류 뭐예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지운 대명사의 격 그녀의 이름이니까 소유격이 되겠죠 소유격 오 다시 who's가 나왔네요 맞아요 who's를 사용해서 이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그대로 쓰고 who's를 쓴 다음에 지우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I'm looking for a girl whose name is June 이러면 나는 소녀 한 명을 찾고 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준이야 라는 같은 뜻의 문장이 돼요 하지만 조금 더 심플한 문장이 되죠 자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I have a rabbit 자 이번에는 뭐예요? 토끼 토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 its fur is very soft 이것의 털은 매우 부드러워 이런 문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겹쳐지고 있죠? rabbit과 그 다음에 its가 겹쳐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 이거 its 기억나요? 자 우리 예전에 배웠었는데 its와 its의 차이점 뭐였어요? 얘는 it is가 줄여진 거고 그렇죠? its는 어 its의 소유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것의 털 즉 무슨 뭐의 털? rabbit의 털이죠 그러니까 rabbit과 it과 it이 반복되는 명사 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찾았어요 반복되는 거 찾았네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애를 지운다 자 그럼 누굴 지우면 될까요? 얘를 지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행사의 종류 지운 대명사의 격 요거 두 가지를 받은다고 했는데 선행사의 종류는 뭐예요? 사람, 동물, 사물 중에 고르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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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동물이죠 오케이 자 이거 그것의 fur 그것의 이니까 뭐예요? 소유격이죠 그러면 who's나 of 위치를 사용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of 위치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뭐만 남아요? who's만 남네요 who's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문장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가져다가 쓰고 지우네를 제외한 나머지를 적으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어떤 문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I have a rabbit whose fur is very soft 이런 문장이 되었네요 같은 뜻이지만 접착제로 연결한 초강력 능력자 접착제로 연결한 자연스러운 한 문장이 되었죠 자 여기서 소유격 관계되면서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이번에 목적격을 알아보러 가볼까요? 세 번째 목적격입니다 목적격도 스텝 1, 2, 3는 같아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아이의 목적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해요 자 1번 뭐 해야겠어요? 반복되는 애를 찾아야겠죠 이제 알죠 우리 친구들 I have a brother 나는 brother 한 명이 있는데 I love him very much 나는 그를 아주 많이 사랑해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반복이 돼요? brother 그리고 him 이 두 개가 반복이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뭐겠어요? 우리 친구들 맞춰봐요 이제 알죠? 반복되는 애를 지워라 어디서?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애를 지워라 자 그럼 누굴 지울까요? 얘를 지우면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해라 근데 이때 뭐가 중요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딱 나와야 되는데 선행사의 종류 오케이 넘버 1 and number 2 지운 대명사의 격 이 두 개가 중요했죠 자 그럼 선행사의 종류 한번 볼까요? brother니까 사람이네요 오케이 자 그럼 지운 대명사의 격 한번 볼게요 그를 을를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네요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이면서 선행사가 사람인 아이 누구였어요? who whom that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다고 했죠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a brother whom I love very muc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를 매우 사랑해 이런 거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고 선행사는 사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배웠으니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I have two uncles 나는 두 명의 삼촌이 있어요 I'm going to visit them tonight 나는 be going to는 뭐였어요? 미래죠 visit 방문할 거야 미래에 그쵸? 그들을 방문할 거야 tonight 오늘 밤에 그들을 방문할 거야 라는 문장이죠 자 그럼 반복되는 애를 찾아 봅시다 누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two uncles 그리고 여기서는 뭐예요? them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반복되는 애를 지워요 누굴 지울까요? them을 지읍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이제 연결만 하면 되는데 선행사의 종류 지훈 대명사의 격을 따져라 이랬어요 자 선행사의 종류 뭐예요? 엉거리니까 사람 동물 사물 중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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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사람이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훈에는 그들 을 이니까 얘는 목적어죠 목적격이 되겠죠 목적격이네요 그러면 한번 따라가 봅시다 누가 나와요? whom that 이 셋 중에 아무거나 골랐으면 돼요 자 한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장은 그대로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연결해야 되니까 관계대명사를 적고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 적고 그쵸? 그 다음에 지훈에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적어주면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I have two uncles whom I'm going to visit tonight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그대로 적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whom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who나 that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얘를 지웠으니까 지훈에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적으면 완성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연습해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This is the birthday card 이것은 생일 카드야 그쵸? I got it from my best friend 나는 이것을 받았어 누구에게서? 나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이걸 받았어? 라는 문장이죠 자 1번 이제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1번 뭐예요? 반복되는 일을 찾아야겠죠 자 얘하고 뭐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빨리 찾으세요 자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birthday card가 birthday card를 받은 거니까 나는 그것을 받았어 이거죠? 얘와 얘가 반복이 되고 있네요 자 누굴 지워야 될까요? 얘를 지울게요 그쵸? 세번째 선행사의 종류 뭐예요 이거? 사람, 동물, 사물 중에 어떤 거예요? 카드니까 사물이죠 그리고 지훈 대명사의 격은 뭐예요? 그것을 받은 거니까 목적, 격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가 볼까요? which나 that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말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문장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둘 중에 하나 골라 적고 지훈해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쓰면 돼요 자 말로 한번 먼저 해보세요 같이 우리 친구들 말해봐요 선생님이랑 같이 this is the birthday card 이거 쓸게요 which I got from my best friend 아주 잘했어요 자 한번 눈으로 봅시다 자 이런 문장이 되었네요 우리가 방금 말한 그 문장이에요 this is the birthday card which I got from my best friend 이렇게 되겠죠 it은 빠져야겠죠 지웠으니까 나머지 그대로 쓰면 돼요 이 자리에 that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관계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에 따라서 이 표만 잘 외우면 그리고 이 방법 세 가지만 잘 생각을 한다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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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